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미국증식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기준 상위 6개 종목 빅식스 동향과 함께 오늘의 주요 종목 그리고 주요 ET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대지수 및 섹터 현황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렉시트 협상 타결과 함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3대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23% 상승했고 S&P500이 0.35% 나스닥이 0.26% 각각 상승 마감했구요. 중소용지수인 러셀 2000은 오늘 0.16%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고 1개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이 0.8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구요. IT가 0.75% 그리고 유틸리티가 0.69% 상승했습니다. 반면 오늘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로 0.63%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S&P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입니다. 4.51% 상승 마감했구요. 동종 업체인 글로벌 페이먼츠 역시 2.6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 신용결제 서비스 업체인 메스터카드, 주택건설 업체인 풀트그룹, 의료 장비 업체인 텔레플렉스,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그리고 아파트먼트 리치인 이퀄티 레지던셜이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노선 오일이 오늘 2.6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구요. 동종 업체인 아파치, 그리고 대본에너지 역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이베이, 산업체 복합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솔딩스, 피자 배달 업체인 도미너 피자, 대형 소매은행 업체인 웰스바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 모그워너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 빅식스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거래가 한 사람 가운데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했는데요. 브렉시트 협상 타결과 함께 부양책에 대한 영향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오늘 0.77% 상승했는데요. 2024년 전기차 출시 전망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78% 상승했는데요. 심플러 트레이딩이 동사의 실적 추이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아마존은 오늘 0.4%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리테일 업종에 대한 주가가 현재 큰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아마존닷컴도 최근에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0.34% 상승했는데요. 자회사인 구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석유기업이죠. 사우디아람코와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2030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에서 구글이 먼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0.27% 하락했습니다. 전일 골드만삭스가 투자회견을 매수 목표주가 330달러를 제시했지만 최근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독점 규제와 함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2.44% 상승했는데요. 애플과 함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파벳과 같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마감 후에는 대부분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0.02%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11% 하락했으며 아마존닷컴은 0.05% 하락했습니다. 알파벳도 0.18% 하락했고 페이스북이 0.15% 테슬라가 0.27%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요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 FIS는 오늘 4.51% 상승했습니다. 지난 20일 일요일에 글로벌 페이먼츠와의 70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협상이 종료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후 7% 이상 하락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양사 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재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글로벌 페이먼츠가 2.64% 상승했고요. 메스터 카드와 비자도 2.06% 그리고 1.66%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스퀘어는 1.04% 하락했고요. 페이팔도 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는 장마감 후에 0.21%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삼의 생산업체인 메르선 오일은 2.64% 하락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MRO이고요. 오늘 개별 이슈는 없었는데 최근 계속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해되면서 오늘 에너지 업종이 악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동정업체인 아파치가 2.37% 하락했고요. 대본에너지도 2.11% 하락했습니다. 메르선 오일은 장마감 후에는 0.4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이 오늘 13.3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 A, B, A이고요. 중국 당국이 동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동사가 거래업체에 대해서 경쟁업체와 자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보 받았다고 밝히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중국 주식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JD.com이 1.14% 하락했고 바이두도 1.21% 하락했습니다. 핀두어두어는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1% 넘게 하락했지만 정규시장에서 반전하면서 8.91%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은 장마감 후에도 0.0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소전기 트럭 업체죠. 니콜라가 오늘 8.52%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NKLA이고요. 전일 쓰레기 처리 업체인 리퍼블릭 서비스와 전기 쓰레기 트럭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밝히면서 10.7% 하락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1% 넘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전기시장에서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전기차 차량 업체들의 주가가 대부분 나쁘게 나왔습니다. 리오토가 4.06% 하락했고요. 샤오폰이 4.41% 그리고 니오가 2.64% 그리고 캔디 테크놀로지가 2.31%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니콜라는 장마감 후에 1.45%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물 제약 업체인 모더나가 5.33% 하락했습니다. 디컨은 알파벳 4글자 M, R, N, A이고요. 리 링크가 향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 동사의 실적 부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더불어서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지 백신을 발매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엔테크가 3.1% 하락했고요. 화이저가 0.4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라제네카도 오늘 0.51% 하락 마감했습니다. 모더나는 장마감 후에도 0.4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ETF 3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티커나 알파벳 3글자 E, W, Y이고요. 1.65%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1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9일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운영자산은 현재 67억 2천만 달러에 이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22.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리얼 에스테이트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나 알파벳 4글자 X, L, R, E이고요. 0.98%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31개 부동산 기업과 리치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리치 중에서 모기지 리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7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22억 1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아메리칸 타워로 12.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03%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요 특수 섹터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스파이더 S&P 홈빌더스 ETF입니다. 티커나 알파벳 3글자 X, H, B이고요. 오늘 1.06%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36개 주택건축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1월 31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현재 13억 3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레나로 4.3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주택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ETF 역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상승 그리고 하락한 주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으로는 수면 및 호흡기 의료기기 업체인 레스매드가 마감 후에 2.6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원티어도 마감 후에 2.56% 상승했고요.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도 2.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쇄 솔루션 업체인 제록스 홀딩스는 전기 시장에서는 0.88% 하락했지만 마감 후 시장에서는 1.8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보면 보험업체인 링컨 내셔널이 장마감 후에 2.43% 하락했고요.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CBRE 그룹이 1.46% 그리고 의료기술 업체인 스트라이커가 1.4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금료 업체인 JM 스모커도 장마감 후에 1.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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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